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요, 이런 증상이 생기면 면역력 문제를 의심하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 새로 나온 책, 그렇죠? 우리 박민수 박사의 저울 면역력이라는 곳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책을 보면요, 이번에 새로 나온 책인데요. 피톤치드 출판소에서 나왔고요. 이 박민수 박사는 가정의학과 전문입니다. 사실 저하고 아주 잘 알고 지내는 후배 의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같이 방송도 많이 출연해서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의사인데요. 정말 훌륭하게도 너무너무 좋은 책을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책도 소개해 드리면서 이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우리 몸에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 정말 면역력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면역력 지수 측정하는 방법과 함께 또 뒤에 보면 멜라토닌 이야기가,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오늘 제가 이 헬스북 리딩 프로젝트에서 소개해 드리고 싶은 책은요. 바로 이 책입니다. 우리 박민수 박사의 저울 면역력인데요. 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면역 갑옷이 이긴다. 사실 면역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또 요즘에 굉장히 많은 위기의 순간들이지 않습니까? 이럴수록 우리가 면역력을 잘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잘 쓰여있는 책이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법이라고 되어 있죠. 굉장히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면역뿐만이 아니라 또 호르몬 밸런스, 또 여러 가지 영양소에 대한 이야기까지 굉장히 건강을 위해서 좋은 책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민수 원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했고요.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그래서 저랑도 함께 기능의학도 함께 공부하고 또 박민수 원장이 함께 저랑 방송 출연을 많이 하면서 굉장히 잘 알고 지내는 후배의사인데요. 저한테 이렇게 또 이렇게 직접 사인을 해가지고 책을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책 내용 중에서 제가 오늘 나의 면역력 지수를 확인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지금부터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에 보니까요. 8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나의 면역력 지수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해요. 20가지의 문항을 체크하면서 거기에 몇 가지가 해당되는지 체크하는 건데요. 제가 한번 지금부터 간단하게 읽어드려 볼 테니까 한번 하나씩 체크해 보십시오. 몇 개가 해당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입안이 헐거나 입주위에 물집이 자주 생긴다. 이것이 첫 번째 문항이고요. 두 번째, 상처가 전에 비해 잘 낫지 않는다. 이거 두 번째고요. 세 번째, 눈이나 눈 주위에 염증이 자주 생긴다. 네 번째가 스트레스가 잘 풀리지 않는다. 다섯 번째, 쉽게 피로를 느낀다. 여섯 번째, 감기에 잘 걸리고 쉽게 낫지 않는다. 일곱 번째, 체력이 전에 비해 많이 떨어진 것 같다. 여덟 번째, 체중이 평균에 비해 많이 적거나 과체중 혹은 비만이다. 아홉 번째, 인내력과 끈기를 발휘하기가 어렵다. 열 번째, 배탈이나 설사가 잦아졌다. 열 한 번째,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겁다. 열 두 번째가 잠을 많이 잤는데도 개운하지 않다. 열 세 번째가 운동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열 네 번째는요. 몸이 나른하고 권태로움을 많이 느낀다. 열 다섯 번째, 무점이 심해졌거나 잘 치료되지 않는다. 열 여섯 번째, 건강식보다는 인스턴트 식품을 즐겨 먹는다. 열 일곱 번째, 자주 우울하고 기분이 가라앉아 있을 때가 많다. 열 여덟 번째, 깊은 잠을 못 자고 자다가 자주 깬다. 열 아홉 번째, 술 자주 마신다. 스무 번째, 담배를 많이 피운다. 자, 스무 가지 운동 중에서 몇 개에 해당하시나요? 저는 즉 보니까 다행히도 저는 그래도 한 서너 가지 정도가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결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상에 가까운 경우는요. 여섯 개 이하여야 됩니다. 여섯 개 이하인 사람은요. 지금 거의 정상에 가깝고 면역력이 평균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쓰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일곱 개에서 열두 개라면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일 가능성이 있고요. 면역력 관리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열세 개 이상은 어릴까요? 위험한 단계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면역력 관리가 시급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좀 더 중대한 건강 위험이 존재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와의 면담이나 정식 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건강 문제를 점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요.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자기 자가 테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들을 통해서 일단 자신의 건강 상태를 빨리빨리 파악할 수가 있고요. 또 오늘 제가 여기서 오늘 시간이 없어 소개까지는 못 드리지만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본인의 건강 나이를 측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를 측정함으로써 지금 현재 내 나이보다 내가 지금 몸이 더 젊게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더 나이가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 방법도 제작에 나오니까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야 될 내용은요. 바로 멜라토닌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사실 멜라토닌 다른 영상에서도 굉장히 강조드린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호르몬이죠. 바로 숙면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이 멜라토닌은 숙면 호르몬일 뿐만이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몸속에서 아주 최고의 항산 호르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쁜 활성산소들을 빨리 억제해주고 항산화 역할을 하는 정말 중요한 호르몬인데요. 이 멜라토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가 여기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음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일단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를 돕는 음식들이라고 해서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일단 바나나와 파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몸속에 많이 들어오면 이것이 체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을 활성화시켜서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되어있죠. 그런데 파레는요. 트립토판을 100g당 약 250mg까지 함유하고 있고요. 또 바나나는요. 신경을 안정시키는 마그네시 풍부에서 숙면을 도와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섯 가지 음식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타르트 체리입니다. 산양 앵두이고요. 두 번째는 토마토. 세 번째는 연근. 네 번째는 우유. 다섯 번째는 호두입니다. 다섯 가지 음식이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를 돕는 음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책은 이렇게 우리가 면역력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과 함께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꼭 소개시켜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정말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일수록 건강사적을 많이 읽게 되는데 제가 보면요. 이런 건강사적을 꼼꼼히 읽고 실천하는 분들이 확실하게 더 건강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책을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책 바로 박민수 박사의 저울면역력 한번 꼭 기억해 주시고 많이 읽어주시고 또 이 책에 나오는 정말 좋은 내용들을 잘 실천하셔서 건강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